오늘은 능력자 합방을 할겁니다 오늘 멤버는 머독형독형제와 빌랑쥐저 김대원 이렇게 6명입니다 저희 형만 갈래를 이렇게 했겠어요? 어이 누구 죽이자 빨리 누구 죽이자 어디가세요? 마음에 안들었어요 홀동 두번하면 유튜브 강을 주는게 되지 않을까요? 와나나 와나나 소원 소원 와나나 와나나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문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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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수나 마인크래프트 들어와 오케이 홀수아 가리지마 룰 설명 드릴게요 룰 일단은 서로 이제 능력을 부여받으면 한 번 정도 능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초반 30분은 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때릴 수도 있고 자기 공격받을 수 있는데 이제 디스코드 끊고 멈블모드로만 멈블모드로만 네 일단은 하실 때 채팅창하고 도네이션하고 끄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벌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이 꼴등한테 벌칙을 줄 수 있어요 이거는 뭐 1등 되시면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연사도 죽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끝입니다 룰 원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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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알죠? 일부러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원언언님 흠흠흠 들어볼까요? 우리 노란색끼리 다 칠이 끓읍시다 그래 우리 노란색끼리 한 번 해보자고요 원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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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우리 애기들 잘 해보시네요 저 저거 쓴건가? 철계는 어떻게 생겨? 금괴 철계는 흔한 아이템인가요? 불 어떻게 켜나요? 막대기 놓인가요? 크크웨이블을 쓸 수 있는 막대기 올리고? 뭘..머리라고요? 아 네 다녀오세요 가동님 모독님? 아 능력 쓰고싶어서 근질근질한데 목소리 들리는거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아니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어 뭐야 어? 베뚰뚰뚱뚱뚱뚜 철록해졌나 철록해졌나 아 아 아arla아 아 아아아아 consistently visible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죽아!!!!! 민수 열렸네? 아이고 뭐 아프지도 안돼? 죽어!!!!! 종신이가.. 야!!!! 야아... 완아나 일로와 완아나 일로와 편집 되게 좋은 능력이거든요 네 오 어어아 어어어 어어어어 아 죽가 ㅎㅎㅎ ㅎㅎㅎ 지금 누가람 건가요? 지금 누가람 1 대 1 의 가자 오 오 에이씨 오 오 뭐야 오...왜케...뭐야 뛰어다녀 오... 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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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쓰고 나온 거 아니였어 능력을? 어이!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죽었어! 아 뭐야 이거 ㅋ 아아아아! 그렇게 뛰어다닌 거였어? 근데 원래 낙대밀라였다 민수가 낙대미 무적이 아! 젠지? 나카데미 줘도 안본다고? 개..괴삭인데? 나 벌칙 정했어 뭐? 뭐? 코코넛 음료 지코 알죠? 아니 재미없다 지코 1리터 1리터 1리터?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rak인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되 나만 아니면 되 괜찮아 아니 우리나만 ní 누가 아까 내가 쓰던 기술 쓸 수 있어 어! 어 힘들어 형 형 형 잠깐만 형 잠깐만 야야야야 뭐야 이거 어떻게 해 뚫렸다 자 뚫고 나와라 마린이요 형 형 근데 세TMsuite하고 오없어지네 조심해 어 형 저기 누구 온다 아 제 생각에는 빌랑이 연속 꿀뚱 두 번 하면 빌랑이한테 유튜브 강을 주는게 되지 않을까요? 인기 급상승 영상에 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아 저는 빌랑이를 도와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응 우리 둘이 만나도 때리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저는 안때려요 누구 죽이자 빨리 저는 웬만하면 선빵 안칩니다 광석이 죽이는걸로 일단 뭐 결산해서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시키 어딨어 아 근데 건물 위로 올라가면은 뒤질 가능성도 높은데 사실 오 뭐야 악령님이 오셨네 악령님 능력 뭐에요? 따라오라고요? 악령님 근데 제가 전부터 느꼈는데 마음에 안들었어요 으앗호우 어디가세요? 오호우 악령이 꼴 있던 응 아 있구나 으아아핳하하악 여기가 죽었어 있지よ stories ㄴㅣㅣㅣㅣarth rése그 아악 충전를 죽여버렸네 오우 메국영아 어디까지 올라가는거야 싸우고있어 사우는건가? usando자 resilience Ariov amor THIS DAD 오오오 service FEH 또 주연 저기요 으 limited 어흐흐흐 아이 찾은게 아니고 내가 그 건물 원래 밈랴 hugs 일단 스나이퍼처럼 뷰 포인트 하하핳aben 그 옆에 내가 있었는데 올라오더라고 Eva음 가득 전투에 몰입하고 있을 때 밀어버렸어 전투에 몰입하고 있을 때 밀어버렸어 소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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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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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주형 두리 한번 먹어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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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형님 아니 지코드는 약한거 아닙니까 아니 그 몸에 좋은거 아녀? 두리안도 다 열대 과일이야 둘이! 둘이 한빵에서 먹으면 안돼? 내가 둘이요 둘이 어허헣 잠깐만 이거 두리안 디코로 보내줘도 돼? 무슨 아저씨가 들고있는데? 둘이 한통이야? 몽둥이 아님? 라파슨도! 봐야겠는데 이것도 궁금해지네 아저씨가 작은거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몬스턴트에서 본거 같은데? 오! 저 뭐야? 어허허헣 야 은하 얘들아 취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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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나 해드려도 되나요? 네네네네네 그.. 폭탄 서바이벌이라고 있거든요 아아 그거? 시간제안이 있는데 그.. 시간제안이 딱 됐을때 폭탄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탈락이 되는건데 그래서 딱 쯧 들고있을때 치강 끝나면은 네네네네 오오 재밌겠다 나만 안하면 되거든 다들 자신있지? 와아 잠깐만 근데 취두부 역겨운 안방이다 머독님이 걸릴수 있어 자 그럼 마독님 집으로 모이면 되지 iu회 어 이건 안text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소Bar 오케이 오케이 침두부는 저만집으로 가자 여기 빌라도 하고 형벽형 그 먹는거를 이번에 진사람 장소로 가서 가서 이렇게 쳐다볼게 해서 같이 먹어 Tanner 아 우리 집은 아냐 나만 없어서 gatherings 마음 Investig 시작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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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хотя잘 이이이이이이이이 Bear ues 주 median Owner ㅋㅋ ㅠㅠ 유튜브하고 싶다고 해도 안 가도 안 가도 안가. 나 유튜브 오냐 보자. 유cream하라 하니. 야!! 공포기계. 두려한 15kg을 흘려먹는 사람이 있다? 야. 으아아ㅏ아아악. 으악! 일단은 그 빌랑님이 치코 드시고요 랩 그 다음 이제 형도님께서 이제 두리안 드시고요 형도 완탕 그 다음 이제 완환님께서 그 맛있는 취드부 1kg인가요? 와우! 취드부 치즈용 수고해서 올까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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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년동안 발을 씻지 않고 양말도 벗지 않으면 신발도 벗지 않고 1년동안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말부터는 양말의 냄새, 항상 썩은 냄새 민수 민수 그리고 알지? 이거 완화님 먹여야돼 완화님이 약간 원화 눈치야 이거 소재 만들어주자 민수 원화는 바로 찾는다 원화는 바로 이제 소재를 주자고 소재 민수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내가 마크 합방을 했어 꼴등을 했어 아 꼴등을 했어 음 그 벌칙이 뭐냐면은 취두부 먹기야 잠깐만 나 진짜 미안한데 아니 죄송한데 완화님 같이는 안 먹어요?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니 아니 그 겁주지 마 나 지금 너한테 맛이 어땠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전화를 한거야 맛이 어땠는지 진짜 나 먹을때 용과했다고 하는데 나 진짜 또렷을 같이 먹자 권유하면 많네 그 뭐냐 아니 야 근데 어차피 한번 먹었는데 한번 더 먹지 않을래 나랑? 아 혜환님 대상하셨고 야야야야야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하 웽니는 여보세요? 어 또동님 이번에 학방같은걸 하다가 져가지고 벌칙을 받게 됐는데 예 뭘 먹게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먹어보신 분이 아이의 쨔둥님과 한 번 물어보려 해요 뭐.. 뭐죠? 뭐 먹는데요? 1er2 취두부 thigh 취두부? 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 어때요? 먹을만해요? uted..? 먹어보세요 두리안이랑 지코랑 취두부랑 셋 중에 하나만 봬을 수 있다 아 하나 안 먹을 수 있다 취두부 죠 그 무슨 맛이냐면 양말씨드로 계세요? 양발도 벗지 않으면 신발 벗지 않으면 신발 벗지 않으면 신발 벗지 않으면 신발 벗고 양발도 벗고 말 그 양말에 힘을 하면서 하실 수 있는지